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네 오늘은 저희가 톤엑스 1 마지막 시간으로 앰프랑 연결을 해서 세팅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뭐 레코딩보다는 그냥 쭉쭉쭉 사운드 들어보면서 앰프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지금 앰프에서는 우리 오디오 쪽으로 오칠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있구요 앰프는 트윈 리버브구요? 네 트윈 리버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트윈 리버브에 꾹꾹이 페달을 톤엑스에서 불러와서 말그대로 꾹꾹이를 교체해서 들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프랑 캐비닛이 없는 상태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요 맞아요 정말로 이번에는 페달로만 쓰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한번 사운드 테스트 해본다고 불러왔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 퍼즈를 올려놨네요 그냥 한번 퍼즈 한번 다 들어보죠 퍼즈니까 아 좋습니다 퍼즈 사운드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퍼즈 이거 이거 줄리아 대름에 박준영씨가 좋아하는 소리 네일이 없는 소리 네 그럼 한번 퍼즈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하시면 이게 멀티 팩터로 산 것도 되고 플러그인 산 것도 되고 뭐 저기 기능이 너무 많은 오디오 엔터페이지 산 것도 되고 이번에는 스톤박스 꾹꾹이도 되고 네 이번에는 보스 DS2네요 아 죄송합니다 보스 DS2 그 옛날에 그 한 70년대 락 사운드죠 자 그럼 봅시다 어 풀톤 OCD입니다 오 좋습니다 나올 게 나왔네요 메탈 존 메탈 존 진짜 나올 게 나왔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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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마샬 드라이브 마스터 네 사운드 다 들어 봤구요 네 잘 들어봤고 확실히 이 안에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복각이 잘 되어있죠 잘 되어있으니까 앰프에 묻혔더니 역시나 내가 서튼 오버드라이브 페달 그리고 아까 저는 어디서 경악을 금지 못했냐면 메탈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똑같더라 그게 그 질감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이거 이거 힘든다는 그 톤마저도 비슷하게 잘 소화시켜놨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좋은 드라이브 톤들도 많고 역시나 이거를 활용하시기에는 저는 1번으로는 그냥 DAW 상에서 응가 최고일 것 같구요 어 페달 보드의 소규모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앰프 세팅을 하나를 해놓은 다음에 앰프를 중간에 집어넣고 양쪽에 이제 공간계 그리고 드라이 계열을 두시고 어 요즘 앰프형 페달 많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작게 내가 쓰겠다 그리고 톤 액스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앰프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서 박아 놓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은 어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역시나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저희는 뭐 여전히 어 근데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이 톤 액스 소프트웨어를 샀더니 얘를 줬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거 샀는데 덤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어 휴대하기 편리한 하드웨어가 따라왔다 이렇게 어 보는게 맞겠네요 4 그 공간계가 뭐 이 오브 이외에는 일단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이나믹 계열 이외에 공간계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더 상위 모델로 가시거나 아예 뭐 그냥 다 되는 멀티 팩트로 가시거나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니즈에 따라서 어 지금 뭔가 나머지 다 구축해 놓고 나 쪼코 하나 필요한데 갑자기 뭐 멀티 팩트 뭐 300만원 짜리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빈칸을 채워주는 가장 든든한 마지막 한 명의 용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행용 그리고 굉장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왜 인기가 어 해외에서 난리가 났는지 이 크기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크기 대비 기능 최상위 톤 액스 원 같이 봤구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 은정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